아차오로 일본ouveás 한국인årان Balk graduated Tom 여긴 Turội 안뇨 야 독이 울어져 독이 울어져 만약에 한 사람을 살았으면 첫 날 구절해야 합니다 현장 침무소를 가려줘야죠 무슨 배가 직원의입니까 안 되니까 작업 타임이 너무 늦었어 어떤 미뤄도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안타깝고 애가 타고 한순간 한순간 참담하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구조 소식을 모두 함께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빛끄라고 빛끄라고 좀 나와봐 아 니네 동생 중이라고 실패가 다 썩으라 아 나라 못 봐 신문 저고 난 이 못난 부모들 정말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통령 담화에서 정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인 실종자 구조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빨리 돌아오길 빌고 형 누나 사랑해 돌아와 우리 모두가 우리는 아이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항상 공동체이 부리나 저는 아이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짐합시다. 250만 넘는 국민이 함께 따른 것. 이게 바로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의의입니다.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러 갑니다. 세정치연합 측은 TF 협의를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여당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존 TF의 승계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협상 전망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목소리 든민이 우리 아들 사랑해 소수님. 나 든민이 엄마예요. 우리 아들하고 끝까지 같이 갔으니까. 그곳에서도 우리 아들 손들지 마세요. 우리 아들mb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